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것은 13회차 뭐라는거야 13회차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몬스터 숫자도 좀 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한 9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정도 된것 같구요 메소는 5억 2천 요새는 이제 일일 마일리지 보스 한것까지 좀 포함시켜가지고 할 예정이고 그래서 5억 2천 100만원 정도 되고 재미도 또는 아 2개 빼야되요 2개 받은게 있어가지고 2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받은것도 열심히 모아보고 있거든요 10개나 받았었는데 그렇고 아우렉 그러면은 719개에서 785개 885개 66개 정도 먹었네요 분당한 6개 이상은 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매소는 5억 2천 760 됐고 물방울 속은 11개에서 11개에서 14개 됐으니까 3개 먹었네요 몬스터 숫자는 대강 10만마리 10만마리 아니지 10만마리 아니지 10만마리 정도 잡았네요 10만마리 정도 잡았고 그러면은 결론 짓자면은 매소 2천에 10만마리 13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만마리 아니네 10만마리입니다 10만마리입니다 감사합니다 10만마리이네 그러네 맞나? 아 그정도 잡은거 같아 10만마리정도 감사합니다 좋은지적이셨습니다